진주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하나하름 담아드리는 다마진주의 이혜빈입니다. 여러분, 진주는 2019년부터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공식 지정됐는데요.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진주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가 개최된다고 합니다. 진주민속예술과 협력 대상국의 문화예술을 국제무대에 소개하며 시민들에게는 세계무용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2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하이라이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진주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,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아보러 가시죠. 네, 그럼 2022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2일차 본공연 첫 번째 공연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인도네시아 안본에서 온 카이홀루입니다. 안본은 2019년 UCCN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2일차 본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2일차 본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2일차 본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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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계속 한글자막 by 박진희 네 이제 2022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2.1차 본공연 마지막 공연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나이지리아 비단에서 왔습니다. 에스누페 민속예술단입니다. 비단은 2021년 UCCN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에스누페 민속예술단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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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네 올해는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가 평화를 향한 문화적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문화를 매개로 서로 교류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 여러분 앞으로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마진주의 아나운서 이혜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